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 여러분들 셀런입니다 오늘의 해볼 게임은 잭스 더 레전드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? 잭스 더 레전드를 보고 롤에 잭스가 생겼다는 사실 믿거나 말거나 뭐 해보도록 하죠 가자 보장법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구릅니다 으아 구른다 기본 공격은 A 세 번 때리면은 그 쿵쿵따침 Q 쓸 수 있어요 이거 기본 콤보는 때리고 Q하고 3타 때리는 건데 아 오징오리야 무조건 세 번 연속 때려야 되네 G 누르면 자결 이렇게 한 것만 해보도록 하죠 클릭 클릭하면 특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남자는 공격 GET READY FOR THE LAST BATTLE 에잇 에잇 어 밀어 왜 이러세요 도망가야돼 에잇 어 어이거 아니 뭐야 착 아니 존나 어려운데 게임 불러주고 하나 둘 셋 이씨 어 프리딜 스턴 Q에도 스턴 Q에도 스턴 있어 임마 서포터한테 쳐발릴뻔 했네 AD 쓰레이시 미쳤다 세 번째 공격 풀감은 하나 해줘야 된다 볼리베어다 야 볼리베어는 원래 잇대면 이겨 왜 이케 커 이치발 우이씨 피해주 아니 피했는데 왜 뭐야 부르고 자 스턴 왜 경직안해 아까는 처음만 경직졌나봐 어어어어 저리가 어어어어 한 대 두 대 세 대 한 대 두 대 세 대 한 대 두 대 세 대 한 대 두 대 세 대 어 왜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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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대 두 대 아니 아니 돌렸다고 이색끼야 아 아니 뒤로 갔잖아 아니 뒤로 갔잖아 이씨 더블킥 이새끼야 이새끼야 개사기 치지마 플래시게임이라고 얘는 뭐야 판테온? 반갑고 1대 2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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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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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진짜 어렵네 아 지졌다 지렸다 아야 어우 졸렬하게 해야겠는데 아이씨 아 아니 너무 사기야 아니 쟤는 몇대 때리면 이기고 금강불개 차라리 금강 다찍고 딜을 올려 그게 공약임 오케이 아 저거 에바야 아 아 아니 피하라니까 아 니들이 그니까 해봐요 진짜 피하고 싶어 나도 이속 3개 체력 2개 공격력 하나 킬가속 하나 아이씨 야 봐봐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방금 X대로야 이거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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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야 방금 지렸다잇 야 이거 뭐 패시브라도 있어 갑자기 공속 빨라져 지 X대로이 야 이 개새끼야 진짜 이속 때문에 이겼다 구라가 아니라 하이브리드 심장 들고 그냥 왓다리가따리 할거야 아니 루시안이면 야 루시안한테 어떻게 지니 야 너 시식이 없애야된다 아 오 그래 아 아까도 훨씬 쉬워 에헤헤헤 오지마 나 신속신작사아악 울려 아아아아아아아아 아파요 이 시발 궁풀 몇이에요 왜이러세요 아 미치겠다 얜 딱 알았어 얘는 알았어 얘는 알았어 올공격력 올려 아니 이거 웃긴게 뭔지 알아요? 이에 무적이 있다고 해놓고 궁예 그냥 뚫려서 시식이 걸려서 끊겨버림 개화나네 이거 진짜 아아아아아아 시랄 아 시랄시랄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니 얘 콤보 개질이네 굴기는 장식이냐고 시발 기르기가 무적이 아니라고요 이치 저리 가 저리 가 으윽 끊어! 이 새끼야 으유유유유 어유 였다 이 새끼야 ! 캬아악 으아아아아아아아 나이스 하하하하하하하 얘는 스팟 먹으려나? 으어어어어 어 너 얜 먹네? 어 잠깐만 W3탄 안먹어 끊어주고 회전배기 후 한번 한번 더 오케이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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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만 쓰지마라 도망가 아 돌려고 펜타킹 아 이 게임을 얼마나 하고 있는거야 어? 진짜 얼마 안남았다 아 야 잠깐만 다리우스다 아니 왜 잭슨은 안 커져요 아 존나 무섭네 아아 1스텍이다 1스텍 도망가 이 새꺄 아 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너무 세지않아 아니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거야 아니 스턴이 안걸려 스턴 뺍시다 진짜 의미가 없네 3타룸 빼고 지금 다른거에만 다 투자했어요 아예 시낫 全 짐 헉헥헥헥헦헥헥헥헥헥헥헥ы헥헥헥헥헥헥헥헥헥헥헥헥헥하 얼마 안남았다 얼마 안남았다 욕심 부리지마 대구야 존나 아프니까 오케이 오케이 욕심 부리지마 어? 아니 아아아아 씨 야 아니 왜 이 없었어 오오오 아니 이 없었다고 아니 이가 없었다고 씨발 아아 이직할려 한 번 더 해야 돼 씨발 씨발 오케이 유케오케이 그랩은 데미지 없는거 알아 아 아아 이거 에바야 흔대 흔대 아 저거 그랩 한 번 아이야 뒤로 돌리는거 한 번 했을때 그 다음에 깝쳐야겠다 지금 들어갔어야 되는데 안따라 잠깐만요 여기 으으아 그 two ㅎ 아 한 대에 두 대 뻐야되x3 뻐야되 어tycznie 인 오오오오 오오오 02 어허 케이 쑤셔 너 삼타 못 때립니다 아무리 봐서 1대 2대 3대 어아아 아니 3탄 때리지마 태구야 제발 오케이 아아 저 지렸다 피지컬 좋았다 1대 2대 아이 방금 뺐어야 되는데 호 호 호 호 아아 호 아깝다 근데 진짜 빨리 까.. 깨지 않아요? 아아 이걸 왜 못피하냐고 그냥 3타를 아예 못 때려 호 큐평 툴툴 틀어주고 아 아니 이게 어떻게 2타 맞지? 아하이씨 빼자 빼자 으아아 하하하하 잘 잘한다 잘해 쑣쑣 슉슉 일루와 일루와 아아 집축이 집축이 아니 아 진짜 집중해 나 진짜 여기서 뒤지면 에바야 진짜 집중할게요 어 안맞아서 다행이다 안전하네 아니 왜 안감이라는데 무섭다고 해 저 지금 아니 2페이지야 2페이지 평타 안섞어 그냥 저만 쓴 셈 테일시 유채화 정화 잭슴이다 어어어 이씨 어어어어 유채화 정화지만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해 너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어어어 좀 빠졌고 휙 빠졌고 이 휴 휴 휴 오케오케 넌 뭐야 좀 죽어 핵사킬 제발 끝났지 당신은 전설입니다 장진서씨의 3분만에 클리어 성공 아 존나 어렵네 일단은 여기까지 엔딩 봤습니다 나보다 못한 놈 다 접어 헬로 암탈런 땡스포 왓칭 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